국회에 제출된 온종일 돌봄특별법안에는 돌봄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진다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문구를 놓고 교사들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의 파행 운영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양쪽 모두가 지나친 확대해석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 처음 온종일 돌봄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교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법안에 돌봄 업무의 책임자가 교육부 장관으로 돼 있는데, 학교 돌봄 업무를 늘리는 걸로 해석한 교사들이 반발한 겁니다. 권 의원은 SNS 계정을 통해 해명 방송까지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부총리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교사들은 정부가 처음부터 현장에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돌봄교실을 도입했다고 지적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만큼,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강제로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일이면 교사가 해야죠. 그런 선생님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냥 애들 갈 데 없으니까 맡아줘라라는 식으로. 특별법에 온종일 돌봄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진다는 표현을 놓고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도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돌봄전담사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30만 명 가까이 이용하고 있는 돌봄교실을 학교 밖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교육부 역시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형태의 돌봄서비스를 일부 도입할 뿐, 돌봄교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낼 계획은 없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돌봄점담사노조는 이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에 나서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돌봄교실을 땜질식 처방으로 운영해온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돌봄교실이 도입되면서 싹트고, 운영되면서 길러진 불신이란 씨앗. 돌봄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불신을 제거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돌봄체계 구축은 어려워 보입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